아, 세레모니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부님 지금 한번 보셨잖아요, 4대1. 사부님 한 명에 우리 네 명 했는데 아무리 우리 최고의 박지성 사부님이지만 네 명이 뱀비면 이거. 안 되죠. 생각보단 잘해서. 어, 이게 생각보다 잘하네. 얼마나 생각나셨길래. 완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아직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서 갈까요? 구장을 어느 정도 써야 되나? 여기서 하죠, 여기서. 어? 저렇게 크게, 이렇게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차면 어떻게 막으세요? 이해할 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는. 자, 그럼 네 개 세게 가죠. 저는 사부님 영국 집에 저희를 한번 초대해 주셨으면. 오, 좋아. 괜찮은데? 박지성 사부님과의 식사.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아니야, 티켓은 저기 SBS에서 해주는 걸로. 양심적으로 티켓은 안 하고 정말 집에 한번 초대해 주시는 걸로. 아, 몰라. 좋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안 봐드립니다. 런던 씬의 가이드도 조금 한번 해 주시고. 사부님, 저 오늘 진짜 오늘 제대로 합니다. 안 봐드립니다. 런던 갑니다. 집사부, 집사부 파이팅.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저렇게 뒤에 물러나 계시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겼어. 이거 안 돼. 이거 우리가 이겨. 가자. 가겠습니다, 사부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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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야, 이 운 자식아. 야, 이 운 자식아. 야, 저 앞부터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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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뺏어, 오케이. 뺏어, 오케이. 형, 우리는 하나, 하나. 아파, 아파, 아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야, 야. 너무 빨라. 와, 대박.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야. 너무 빨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무릎 남았뻔했어. 체력이 진짜. 뛰니까 못 잡겠어. 나 진짜 전력 지을 줄 알았는데 못 잡겠어. 아니 형. 잡을 수가 없겠어요.